눈에 띄울 여기가 아카카 풀립니다 예아 이에요 프라이스 원래 굉장히 돌아가는 그런 코스가 있대요 뭐야 저 다ffe는 너무 귀찮아 진짜 크다 1500년이야 했다고? 공룡 나오면 어떻게 하실까 랩차트 타고 쿤쿤까지 달려가는 거죠 등산하는 기분이다 여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온다 온다 네 진짜 와 물 받으면 진짜 난리 나겠다 전화관의 등골 브레이크 무지개 핀 거 봐 우와 무지개 대박이다 안녕 알로아 알로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관광객들도 되게 많던데요 나무 하나 쓸 때 코코 밑에 무지개가 딱 떠서 케이팝 인터내셔널 레인보우 아닙니까? 다음 포트를 소개를 드리면 아 먹방 입주신 분들 있잖아요 ETS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테이크아웃 한 다음에 어허 공원의 이름이 뭔가요? 릴리오 칼라니 공원 하와이 푸드 탐방 한번 해봅시다 어제 파트너인 거 아니죠? 봄 봐야지 봐야지 으윽 ㅋㅋㅋ 오오오오 죄송해요